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진짜 빨랐네 봐봐 볼터 차려 포 차려 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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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자연스럽게 스윽 가고 그냥 펑 점프가 아니라 가다가 손톱 다 쳐가서 다 이렇게 이렇게 갔는데 방금 전에는 그리고 방금 전에는 이리 와 뭐 들으라고 으아 느낌 왔어 빠르게 딱 가져야지 그냥 그래 우리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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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잡아줘 저치기 동작을 연습을 따로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 그림 화장실 가면 수련돼 있는 거 아니야? 게 힘든 거 같아 으아